아, 쟤! 다 왔어요. 왜요? 우리도 뭐 두일 얘기할 거 있나? 진짜? 너 일부러 이러지? 나 쩔쩔 매넣고 보려고. 아니, 오늘이 2일째인데 당연히 밤이 뭐 할지 궁금하지, 그럼 안 궁금해요? 아, 이거 뭐 그럼 수업 차원에서 저녁때 뭐 먹으러 가든가. 에게. 에게라니! 아니, 야, 지금 이태원 일대에 나한테 요리 수업 받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. 넌 돈 버는 거야, 천운이라고, 천운. 아니, 그래도 이건 아니죠. 명색이 딱 2일째인데 뭔가 기념일만은 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예를 들면, 응? 예를 들어서 뭐 1박 2일이라든지 뭐 그런 로맨틱한 코스 같은 거 있잖아요. 기차 타고 가서 밤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. 그리고? 아, 그리고 뭐 하다 하다 하다가 할 거 없으면은 뭐. 잠깐 모텔 들어가 눈만 살짝 붙이거든. 아이고, 눈만 참 잘 붙이겠다 니가. 네, 내 시커먼 속을 내가 모를 줄 알고? 1박 2일 어이가 없네, 진짜. 아, 1박 2일이 뭐가 어때서. 나봉선, 내 말 잘 들어. 나는 네 상태와는 상관없이 남녀 문제 있어서 개방적인 사람이 못 돼. 내가 굉장히 뭐랄까, 신중하고 지성적인 쪽이랄까? 아, 지성 그런 거 남 녀석이 어디 갔다 써요, 그거를? 아, 어쨌거나. 나 만나려면 내 템포에 맞춰. 혼자 그렇게 앞서 가지 말고, 알았어? 자. 또 뭐야? 5분 뒤에 내려와. 또 티나게 바로 갔다가 내려오지 말고. 아, 진짜. 아니, 양기 단물면 정력은 문제가 없을 건데. 아, 나 진짜 시간이 없다고, 진짜. 이거 뭐야, 이거 뭐하라고, 이거 뭐, 이거. 여보세요? 내 말이 안 들려요? 무슨 협회야? 여보세요? 어? 여기서 뭐해? 아, 아준 선배. 안녕. 취했어, 너? 너 왜 쓰고 있어? 어? 아, 이거, 이거요? 이거 내가 머리가 아픈데 이걸로 쓰니까 이게 꽉 쥐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들 아파가지고. 아이, 좋아, 이거. 너 답다, 참. 일로와, 여기 앉아. 어? 아, 의자가 있어. 앉아. 쭌. 쭌 선배는 남자니까 남자 마음을 잘 알죠. 아마도. 응. 왜? 이게 잘 들어봐봐. 내, 내 친구 얘기거든, 친구? 이게 내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워낙 이렇게 막 개방적인 스타일이라고 남자친구한테 이게 훅, 훅 들이댄 거예요. 아, 근데 이 남자친구가 이게 막 완전 질색하면서 이게 안 해준다는 거라. 이놈 새끼, 이 새끼 이거.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남자들은 원래 이렇게 여자들이 막 갑자기 들이대고 그러면 좀 별로인가, 그래요? 글쎄. 친구가 안 이뻐? 음, 안 이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쁜 것도 아니야, 내가 봤을 때는. 둘 중에 하나야. 안 이뻐서 싫거나 아님 신뢰가 쌓일 때까지 지켜주고 싶을 만큼 좋아한다던가. 전자면 아주 평범한 남자고, 후자면 꽤 괜찮은 남자고. 아, 진짜 모르겠다. 엄청 헷갈리네, 진짜. 전장 거야, 후장 거야. 잘은 모르겠는데 음, 내 생각엔 후장 거 같은데? 너 이쁘장 해. 아, 진짜. 아, 내 얘기 아니고. 내 진짜 친한 친구 있어요. 친한 친구 얘기 있는데, 내 얘기. 그럼 그 친구한테 잘하라 그래. 놓치면 후회한다고. 근데 요즘엔 내 손도 막 안 잡고 그러네. 애정결피비 해결됐나 봐. 아이, 아직 해결은 안 됐는데. 아이, 아직. 아, 진짜 드럽게 헷갈리네, 씨. 바짝 붙으라고, 바짝 더. 네, 셰프. 셰프,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. 최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, 아니면 꾸욱 참는 거예요? 노 코멘트. 아, 그게 노 코멘트예요. 나 진짜 궁금한데. 응? 응? 아, 나는 뭐, 남자 아니냐? 그거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. 왜요? 응? 왜 안 가요? 이렇게 시작하자고. 그리고 천천히. 오래오래 가자, 나봉선.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들.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들. 다 왔네. 네. 아, 잠깐만요. 잠깐만 이러고 있으면 안 될랑 가요? 여기 죽으면 안 뜬다 그러면. 네. 좋냐? 네. 그러게요. 좋네요. 거봐 이렇게 손만 잡고 있어도 좋잖아 난 너랑 이렇게 천천히 가고 싶다고 아무리 맛있고 비싼 음식이라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거야 몸 체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마음 체하는 거구나 알았어?